안녕하세요 채연입니다. 벤타엑스의 오리지널 VR콘서트 Girls in Wonderland를 VR이 없으신 체리씨 분들을 위해 CGV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. 존경하는 오마이걸 선배님들과 함께 비밀스럽고 행복한 놀이공원을 배경으로 VR콘서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입체감과 화려한 CG가 가미된 무대들을 준비해보았는데요. 저와 함께 신나고 즐겁게 놀이공원에서 놀고 싶은 분들 이번 기회에 놓치면 정말 아쉬울걸요. 장소와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벤타엑스 트위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콘서트를 보고 싶은 체리씨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그럼 벤타엑스에서 만나요. 안녕!